네, 여기까지 if의 쓰임을 구분하는 방법 총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시험을 잘 치고 싶으신 여러분, 초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직 액기스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리쌤입니다. 오늘은 if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긴 설명은... 아, 됐고. 시험 출제 유형을 살펴보고 실전 대비를 위해서 예문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감이 안 오는 학생, 더 깔끔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스스로 홍공 빠콩 다 했는데 맞게 하고 있나 갈팡질팡한 학생,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시험 직전에 실전에서 기억 안 나면 어쩌지 불안한 학생, 핵심 포인트만 다시 정리해서 기억을 되짚어드리겠습니다. 아, 됐고. 실전 고고. 시작합니다. if에는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만약 뭐뭐라면 2번 뭐뭐인지 아닌지, 이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해서 정답 if라고 아주 쉽게 출제가 되겠죠. 오히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다섯 문장을 모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지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쓰여지는 if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If you wanna drive a car, I'll teach you how to drive. 해석 한번 해볼까요? 만약 네가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자, 둘 중 어떤 의미로 쓰였죠? 네, 마냥 뭐뭐라면으로 쓰였습니다. 해석해볼까요? 셀리는 모른다. 그녀의 아빠가 그녀의 학교를 다시 방문할지, 안 할지. 자, 이번에는 인지 아닌지 의미로 사용되었네요. If you wash your hands frequently, you can prevent colds. 해석해볼게요. 만약 네가 너의 손을 자주 씻는다면 너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어떤 의미로 쓰였죠? 마냥 뭐뭐라면으로 쓰였습니다. It isn't important if he is rich. 해서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어떤 의미죠? If는 인지 아닌지로 쓰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의미 차이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법적으로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1번, 마냥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그 if 절은요, 부사절이에요. 2번,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그 if 절은 명사절이에요. 자, 문장을 보고 다시 공부해 볼게요. 이번에는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If you come to the party, it will be more delightful. 자, if 절이 어떤 절로 쓰였을까요? 부사절로 쓰였죠. 해석해볼게요. 만약 네가 파티에 온다면 훨씬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 Do you know if she can cook well? if 절이 무슨 절로 쓰였을까요?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해석해보면요. 너는 아니, 그녀가 요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였습니다. You can see many butterflies if you visit my hometown. 자, 이번에는요.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너는 많은 나비들을 볼 수 있다. 만약 네가 나의 고향을 방문한다면 였어요. I wonder if I should wear a coat. 자, 이번에는요. 명사절이죠. 해석해보면요. 나는 궁금해 내가 코트를 입어야 하는지 아닌지 입니다. You will be late if you don't wake up right now. 자, 이번에는요. 네, 부사절입니다. 자, 너는 늦을 거야. 네가 지금 바로 깨지 않는다면 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뜻으로만 구분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부사절, 명사절이라고 문법을 배우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이유는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자, 단어장을 외우듯이 단어만 그냥 외워주면요. 초등 레벨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고등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서술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장 만들기가 나올 거예요. 어순을 잘 지켜서 적어 주어야 합니다. 어순에 맞게 잘 영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if에 대해서 좀 더 배워 보겠습니다. 자, if는 종속 접속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nd, but, or 등의 접속사와는 다른 종류의 접속사입니다. 자, a book and a pen처럼 and는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속 접속사 if는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장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if I find a pen, I'll give it to you. 내가 펜을 찾는다면 그것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영작을 하실 때 if를 적고 주어동사 문장을 하나 만들어요. 콤마를 찍고요. 다시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네가 다시 그것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화내실 거야. 자, if 적고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점, 어순을 지켜보겠습니다. if you do it again, your teacher will be angry. 라고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 뭐뭐 라면일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뭐뭐인지 아닌지인 경우에 영작을 해볼게요.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 중인지 모르겠어. 나는 주어모르겠어 동사. 그가 진실을 말하는 중인지를 if 절로 만들어 볼게요. I don't know if he's telling the truth. 자, 여기 어순을 살펴볼게요. I don't know 주어동사가 있고요. if를 적고 다시 he's telling 주어동사 어순이 있어요.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 예시를 보면서 if 절의 위치를 유심히 본 학생이 있을까요? 자, if의 쓰임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부사절로 쓰였을 경우 if you do it again, your teacher will be angry. 라고 아까 잘 영작을 했어요. if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점, 어순입니다. 자, 이 if 절을요. 뒤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your teacher will be angry if you do it again. 주어동사 어순이고요. if를 적고 주어동사, 점, 어순입니다. 이렇게 부사절일 경우에는요. if 절의 위치를 앞에 배치하느냐, 뒤에 배치하느냐 전혀 뜻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2번, 명사절에서는요. if 절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점, 어순을 지켜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1번, 부사절일 경우에는 if 절의 위치를 앞에 배치, 뒤에 배치 변경이 가능해요. 2번, 명사절일 경우에는 if 절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사절과 명사절을 구분하는 방법,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영상을 봐주셔야 해요. 자, if 절을 삭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다 삭제를 했을 경우에, 부사절일 경우에는요. your teacher will be angry. 완전한 문장이 남아있어요. 자, 명사절일 경우에는요. I don't know. 무엇을, 뭘 몰라. 무엇을에 대한 목적어가 사라진 상태예요. 자, 간단한 if 접속사 구분하는 방법. 1번, 부사절일 경우에 if 절을 삭제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2번, 명사절일 경우에 if 절을 삭제하면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남습니다. 예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I don't remember if I saw that movie before. 자, 이번에 if 절은 무슨 절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 부절을 한번 삭제해보겠습니다.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가 사라진 상태죠. 자, 이 부절을 삭제한 후에 불완전한 문장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if I saw that movie before. 내가 전에 그 영화를 봤었는지 안 봤었는지 이 부절은 명사절이에요.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시험을 잘 치고 싶으신 여러분, 초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직 액기스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을 경우에 다음 중 if가 보기와 같은 쓰임으로 사용된 것은 에서 보기까지 총 6개의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해석이 아니라 좀 더 빠른 구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객관식의 변형 형태를 살펴보실게요. 다음 중 whether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whether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if가 명사절일 경우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if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어법 문제가 나와요. 우리 학교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 어법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if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 100% 이게 정답입니다. 예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if it will rain this afternoon, I'll bring an umbrella to you. 만약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면 내가 너에게 우산을 갖다 줄게 입니다. 자, 이 문장은 어법상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부사절일 경우에 if 절의 미래 시제 위를 써야 할 경우가 있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는 아직 미래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 문법입니다. 위를 사용할 수 없고요. 현재 시제로 써야 해요. 서술량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난이도가 더 업되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는 if 부사절일 때 will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틀린 건 알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will을 지웁니다. will만 지우고 이렇게 if it rain this afternoon으로 고친다면 틀려요. if it rains this afternoon으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주어일 경우에 동사에 s를 꼭 붙여주세요. 서술량 예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게 정말 난이도 대박 업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if it will not rain tomorrow we'll go on a picnic 내일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거야. 자, 우리는 if 부사절에 we를 쓸 수 없다고 배워서 여기 x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건가요? if it not rain tomorrow 틀렸죠? 자, 이거를 올바르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if it doesn't rain tomorrow 라고 고쳐야 합니다.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주어일 경우에 부정문은 doesn't을 사용합니다.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요. 부사절일 경우에 we를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명사절일 경우에는 w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예문 살펴볼게요. I'm not sure if it will rain tomorrow 자, if 절에 we를 있어요. 그럼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일 수가 없어요. We wonder if you'll participate in our group activity. 자, if 절에 we를 있어요. 그럼 명사절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반대로요. if it will be sunny tomorrow, we'll go on a picnic 만약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거야. 자, 만약이라는 부사절에서는 we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고치면요. if it is sunny tomorrow, we'll go on a picnic 입니다. 네, 여기까지 if의 쓰임을 구분하는 방법 총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설마 4가지 그새 다 까먹은 건 아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봐주세요. 짧은 영상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다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기본 개념이 있는 학생이 연습 복습용으로 영상을 봤다면 잘 따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개념이 없던 학생이었다면 다시 기본 개념을 듣고 오시던지 아니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치를 획득하셨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요. 부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if whether를 이용한 간접 의문문에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시험 잘 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로그에도 놀러오세요. 그럼 안녕!